밥공기 6개 옆쪽으로 같이 붙여봅니다 국공기 6개 근데 어머님 요렇게 넣어보고 제가 들어볼게요 와 가벼워요 어머 이게 왜 어떻게 이럴까 어머니 애기들 키우면 손목 시끈시끈하고 힘드시죠 본 차이나라서 가능하고요 여기에 본 차이나라서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와 오늘 반응 굉장히 빠르네요 잘하셨습니다 물량 확보 부탁드리고요 보통은 아우 조심조심 예쁜들이 조심해 조심조심 아니요 예쁜 그릇을 마음껏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본 차이나 가볍고 얇고 여기에 튼튼하고 그리고 지금 음식은 조금 더 시원한 음식 요즘 너무 더워 오이냉국을 먹을까 오이냉국은 정말 시원하게 먹어야 되겠고요 여기에 팥빙수라든지 콩국수라든지 그런 건 시원한 건 끝까지 시원하게 먹어야 음식의 제맛을 느낄 수 있어요 시원한 음식은 시원하게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본 차이나 근데 본 차이나인데 정말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오늘 갑자기 어 본 차이나 커피잔 세트만도 20만원 호가하는 거 백화점 입점되어 있다면서 그런 가격 진짜 많은데 6인조 세트와 밥공기 국공기 당연히 있으니까 고객님 접시까지 있어야겠죠 접시 두 장이 8만원이고요 대접시 중접시 두 장이 고객님 5만 6천원 여기에 거기다 소접시라고는 하지만 거의 6인치 상태의 큰 접시인데 4장 넉 장이 7만 6천원 근데 이 소접시라고 하지만 보통의 일반 접시는 중접시 정도 사이즈고요 네 깊이를 보시면 접시만 일단 8장입니다 깊이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메인 요리나 국물 자박자박한 요리 담으시기에도 너무 좋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본 차이나 본 차이나로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접시 보셨고요 이제 찬기 보셔야죠 이제 그릇을 좀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접시 찬기의 가격이나 이제 그 구성을 굉장히 많이 보세요 접시 찬기가 대거 보강이 돼 있는 20피스 20개 28피스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찬기 직접 보여드리면 찬기는 찬기가 됐다가 찬통이 됐다가 이게 변신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찬기도 깊이감이 한 4cm 정도 되는 깊이감을 자랑을 하니까 한국 음식 국물 자박자박한 음식 잘 담으실 수가 있고 안에까지 이렇게 디자인 잘 들어가 있으면서 더 좋았던 건 보관하기도 좋게 뚜껑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찬기를 찬통으로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4가지의 다양한 디자인으로 다 챙겨 드리면서 방송 중에 들어오시잖아요 방송 중에 오시면 대찬통과 중찬기를 이걸 다 드릴 거예요 뚜껑까지 역시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너무 좋고요 얘가 이렇게 찬통만 하더라도 그러면 8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국대접과 같이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드릴 거예요 맞아요 도와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찬통까지 여러분 만나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방송 중에 더 드리면 찬통 찬기 접시 완전 대거 보강이 돼 있네 깜짝 놀라실 거고요 여기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또 더 드릴 게 본차나로 되어 있는 톨 머그를 더 드릴 거예요 이쁘죠? 굉장히 깊이가 좋죠 얘는 저는 사실은 컵으로 드셔도 정말 좋아요 우리가 날씨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커피 같은 거 드실 때는 얼음이 들어가니까 커피 양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워낙 깊기 때문에 커피 양도 한꺼번에 많이들 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굉장히 깊죠 아니면 야채 스틱 이렇게 얹어서 드시기에도 카푸치노 거품 이만큼 얹게도 너무 좋으실 거예요 본차이나로 되어 있는 톨 머그 4개까지 드릴 텐데 다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럼요 같이 잠깐만 보여드리면 전체 화면으로 넘겨주시면 제가 한 손에 다 걸어보는데 이게 본차이나라서 그래요 가벼우니까 이렇게 만나시고요 아예 하나랑 사이즈를 예전 것하고 비교를 해보셨을 때 그냥 디자인 달라도 괜찮아요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벌써 파견이 사이즈가 깊어졌으면서 완성도 면에서도요 이렇게 수작업의 공정으로 끝까지 디테일하게 세심한 마무리 공정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렌치불이 가격대를 더 올리거나 그러지 않으면서 좀 더 디테일한 마무리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만나시고 여기에 레미킨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콩자반이라든지 각종 소스류 혹은 초밥 드실 때는 락교, 돈가스 소스, 쌈장, 고추장, 김에다가 그렇게 드실 때는 간장에 참기름 한 방울 뚝 떨어뜨릴 때도 너무 좋은 멸치조림이라든지 그런 거 담으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다 챙겨드리면서 방송사상 오늘 최다 조건으로 고객님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늘 최초입니다 6월 중에 오늘 생방송으로는 단 한 번 조건인데 고객님 오늘 6월 1일이에요 6월 1일인데 이제 이런 조건을 상반기에는 더 못 보실 상반기 단 한 번의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는데 수조 세트예요 2인조 세트 4만 5천 원이거든요 이렇게 받으실 수도 이렇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